경돌이 1300m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 13마리의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썬데이로열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 4번 일망무제, 그 가운데 3번 썬데이로열 자리하면서 2번, 3번, 4번 3마리 앞서 있고 7번 원일로즈, 13번 댄싱캣, 11번 당대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맞추는 2번 썬데이로열 선두 유지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문중원 기수가 국배를 잡은 3번 위닝스토리가 따르고 박재희 기수와 맞추는 4번 일망무제 추격합니다. 2번, 3번, 4번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유현명 기수 기승한 7번 원일로즈, 박금만 기수와 맞추는 5번 삼다공주, 그리고 13번 댄싱캣, 11번 당대퀸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선양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든 시점 선두는 여전히 2번 썬데이로열, 바깥쪽 4번 일망무제, 그리고 3번 위닝스토리, 7번 원일로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썬데이로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4번 일망무제와 3번 위닝스토리, 7번 원일로즈가 거리차를 좁히는 가운데 13번 댄싱캣도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썬데이로열,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밀레는 7번 원일로즈입니다. 2번, 7번, 4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썬데이로열, 바깥쪽에 7번 원일로즈, 2번, 7번, 2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 2번 썬데이로열, 바깥쪽 7번 원일로즈, 2번, 7번, 7번, 2번, 2마리가 앞서고 그 뒤 4번 일망무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300m로 펼쳐진 7경주 결승선은 얼마 남겨두지 않고